안녕하세요. 아나토맨 트레이닝 황성욱입니다. 오늘 두 번째 강의죠.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해부학의 기본 용어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본 용어들은 공통된 어떤 단어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한글뿐만 아니라 영어까지 같이 알아주시면 한국 사람들과 대화할 때도 물론 선생님들이 잘 쓰실 수 있겠지만 외국 사람들과도 얘기를 했을 때 선생님들이 크게 무리 없이 잘 소통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한글말도 제가 진행을 할 거고 영어도 같이 넣어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 기본적인 용어들은 선생님들이 꼭 암기를 해주셔야지만 나중에 저희가 뒤에서 근육의 움직임과 기시정지를 배웠을 때 선생님들이 크게 헷갈리는 일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저희 용어들을 확실히 개념을 꽉 잡아주고 나서 수업을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움직임 면입니다. 인간은 몇 차원에서 살고 있죠, 선생님들? 3차원에서 살고 있습니다, 3차원.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3차원의 움직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움직임 면을 하나씩 살펴볼 거예요. 먼저 세지탈 플랜입니다, 세지탈. 한글말로는 시상면이라고 합니다, 시상면. 이게 어떤 면이냐면 여러분들 이 빨간색 면 보이실까요? 이렇게 제가 빨간색 면을 표시할게요. 이렇게 빨간색 면 보이세요? 이런 식으로. 몸의 좌우를 나누는 면입니다. 그래서 저를 봤을 때 이렇게 나누는 면이에요, 면.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겠죠? 몸의 좌우를 나누는 면이 제 머리 뒤통수까지 쭉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 이런 식으로 면이 형성될 거예요. 이 면을 긁고 일어나는 움직임들이 다 시상면의 움직임입니다. 나중에 뒤에서 할 건데 이런 면을 긁고 일어나는 움직임들이 모아있죠? 그렇죠? 이렇게 어깨를 앞으로 올리거나 어깨를 뒤로 젖히거나 굴곡과 신전, 신용어로는 굽힘과 폄미라고 표현을 하는데 뒤에서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지금 아셔야 될 부분들은 움직인 면이 이런 면이 있다. 몸의 좌우를 딱 나누는 면이 하나 이런 식으로 있다. 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면이다? 시상면이다, 시상면. 몸의 좌우를 나누는 면이 있다면 몸의 좌우를 나누는 면이 있다면 몸의 앞뒤를 나누는 면도 있겠죠? 몸의 앞뒤, 앞뒤 이렇게. 제 옆에를 봤었을 때 이렇게 앞뒤를 나누는 면일 수가 없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자, 몸의 앞뒤를 나누는 면은 제가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앞뒤로 나누는 거. 자, 이렇게 나누는 면을 저희가 뭐라고 하냐면 자, 이마면 혹은 관상면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프론탈 플랜 혹은 코로나 플랜이라고 표현하는데 프론탈 플랜이라는 영어를 좀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이마면입니다, 이마면. 이렇게. 자, 이면을 긁고 일어나는 움직임이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팔을 올렸다 내리는 것들. 이런 식의 움직임이 이런 이마면에서 일어나는 움직임입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게 되면 이런 보라색이 있죠? 이런 식으로 옆으로 몸의 자, 앞뒤를 나누는 면들이 바로 이마면입니다. 이 면이에요, 이 면. 자, 이것들이 이제 이마면이고요. 자, 그러면 몸의 가운데를 자르는 면들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잘라서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 면을 긁고 일어나는 움직임들이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이게 몸의 회전, 목의 회전이죠. 이런 식으로. 회전, 로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이런 움직임들이 다 어디면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가로면 혹은 횡단면이라고 표현합니다. 말 그대로 몸을 가로로 자르는 거예요. 혹은 이걸 가로라는 것들을 한문으로 표현하게 되면 구용어예요. 횡단면이라고 합니다. 횡단면. 가로, 횡자 써서 횡단면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이 면을 긁고 일어나는 움직임들이 뭐보다? 간단하게 회전입니다. 회전, 이런 식으로. 머리에 회전도 있겠고요. 팔에 회전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면, 회전이 일어나는 면들은 저희가 어디 면에서 일어나는 거다? 가로면 혹은 횡단면에서 일어나는 데 영어로는 뭐다? 트랜스버스 플랜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플랜이 뭐냐면 이게 면이에요, 면. 면. 면이다, 면. 트랜스버스는 이제 가로라는 뜻이죠. 그래서 가로의 면, 이렇게 해서 트랜스버스 플랜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 세 가지의 움직임면에서 인간은 움직임을 만들게 돼요. 세 가지 면을 제외하고 추가적인 움직임면이냐? 없습니다. 그런 움직임은 없어요, 선생님들. 아, 좋죠? 무조건 인간은 이 세 가지 움직임면에서 움직임을 만들게 됩니다. 혹은 움직임을 조합한다거나, 이 면에서. 이 세 가지 움직임면 말고 제4의 움직임면, 이런 거 없어요. 아셨죠? 이렇게 세 가지 움직임면을 선생님들이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격증 시험을 보기 위해 준비하시는 분들도 이 세 가지 움직임면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선생님들이 꼭 이해해주셔야 돼요. 시상면은 어디를 나누는 면? 몸의 좌우를 나누는 면이에요. 그 다음에 이맘면은 뭐예요? 몸의 앞뒤를 나누는 면입니다. 가로면은 뭐예요? 몸통을 가로지르는 면입니다. 가로로 이렇게 가로지르는 면이에요. 이런 움직임면들이 크게 세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오른쪽 그림 한번 볼게요. 자, 코로날 혹은 프론탈 플랜이라고 써져 있는 게 뭐죠? 그렇죠. 이 보라색이죠, 보라색. 이게 뭐다? 바로 이맘면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액슐얼 혹은 호리젠탈 혹은 트랜스버스 플랜 수평면 이 호리젠탈이 수평이란 뜻이에요, 호리젠탈. 그래서 가로면 혹은 수평면 혹은 횡단면이라고 표현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세지탈 그 다음에 롱지트리닐을 이게 뭐냐면 롱지트리닐은 세로예요, 세로. 세로면 근데 이런 말을 잘 안 씁니다. 영어로도 롱지트리닐 플랜이라는 말을 잘 안 써요. 그래서 사람들이 시험에도 분명 세지탈 플랜이라고 나올 겁니다. 그래서 롱지트리닐을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마찬가지로 호리젠탈 플랜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트랜스버스 플랜을 사람들이 더 기억을 많이 해주셔야 되고 세지탈 플랜을 더 많이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미디언 플랜 한번 볼게요. 미디언 플랜. 미디언 플랜 이거죠, 이거. 자, 그럼 이거랑 지금 뭐예요? 이것도 약간 빨간색에 지금 표시가 돼 있죠. 근데 지금 뭐도 표시가 돼 있어요? 세지탈도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가 돼 있어요. 뭘까요, 이게? 미디언 플랜은 정중면이라고 표현합니다. 정중앙에 있는 면이에요. 그래서 정중면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정중면의 개념보다 뭐가 더 개념이 더 커요? 세지탈 플랜이 훨씬 더 큰 개념이에요. 자, 인체를 딱 앞에서 봤었을 때 몸의 좌우를 나누는 면이 세지탈 플랜이라고 말씀드렸죠? 몸의 좌우를 나누는 면이 여기만 있는 것도 아니라 이것도 좌우로 나누는 거잖아요? 좌우저우 가운데가 아니고 옆으로도 나눌 수도 있고 제가 이렇게도 나눌 수도 있어요. 이렇게도 나눌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수많은 면들 중에서 딱 좌우를 가운데로 나누는 면이 바로 정중면이에요. 그래서 세지탈 플랜이 훨씬 더 넓은 개념이에요. 세지탈 플랜 안에 이 정중면이 포함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세지탈 플랜이라고 하면 이것도 될 수 있고 이것도 될 수 있고 이것도 될 수 있어요. 아셨죠? 그래서 이 미디언 플랜은 세지탈 플랜의 한 종류다. 한 종류인데 몸의 앞, 뒤를 딱 정확하게 나누는 면을 정중면이라고 표현한다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파라 세지탈 플랜은 뭘까요? 그쵸? 파라는 뭔가 옆에라는 뜻이에요. 이런 단어가 있으면 뭔가 옆 혹은 메인이 아니라 서브 그러니까 부 주가 아니라 부 약간 사이드 쪽인 거죠. 그래서 파라 세지탈 플랜은 미디언 플랜과 파라 세지탈 플랜이 합쳐지면 뭐예요? 그쵸? 그게 세지탈 플랜인 거예요. 다시 이 미디언 플랜과 파라 세지탈 플랜이 합쳐지면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세지탈 플랜이 되는 겁니다. 파라 세지탈은 미디언 플랜을 제외한 수많은 나머지 세지탈 플랜을 표현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 파라 세지탈 플랜과 미디언 플랜이 합쳐지면 우리가 그것들을 세지탈 플랜이라고 표현한다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게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자, 넘어갈게요. 저희가 아까 움직임 면을 살펴봤습니다. 인체는 어떤 움직임 면을 갖고 있는지 총 어느 가지 면에서, 몇 가지 면에서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알아봤어요. 그러면 이제는 해당 움직임 면에서 어떤 움직임들이 일어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세지탈 플랜입니다. 자, 미디언 플랜과 평행하다고 말씀드렸죠? 자, 미디언 플랜이 뭐죠? 자, 정중면이죠. 자, 파라 세지탈 플랜은 뭐죠? 바로 옆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과 평행하기가 쓴다고 해서 제가 일단 넣어놨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미디언 플랜은 딱 몸의 좌우를 정확하게 나누는 면을 미디언 플랜이라고 한다. 이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미디언 플랜이 뭐예요? 그렇죠? 세지탈 플랜인 거죠. 자, 세지탈 플랜은 몸의 좌우를 정확하게 나누는 면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앞에서 봤을 땐 이렇게 되고 자, 옆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제가 이 면을 긁고 일어나는 움직임이 세지탈 플랜에서 나오는 움직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제가 이 면을 어떻게 해야 긁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렇게 제가 팔을 올리면 이 면을 긁을 수 있죠. 팔을 제가 이렇게 옆으로 들면 긁을 수 있을까요? 안 긁히죠. 그렇죠? 이렇게 해야지만 이 면들을 그대로 긁고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 자, 반면에 고개도 한번 움직여 볼게요. 자, 이렇게 가상의 면이 있다고 생각하고 자, 제가 이 면을 긁고 싶어요. 옆으로 갈까요? 이렇게? 아니죠. 이건 면을 긁는 게 아니죠. 긁으려면 이렇게 긁어줘야 됩니다. 고개를 앞으로 숙이거나 혹은 이렇게 뒤로 젖혀서 이 면을 긁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러한 움직임들, 시상면을 긁으면서 이러한 움직임들을 우리가 구핀과 펌. 자, 구용어로는 굴곡과 신전이라고 표현합니다. 구용어로는. 신용어로는 구핀과 펌이에요. 신용어는 순한길말이고요. 구용어는 한자입니다. 한자. 이제 전공 서적들이나 대학교에서 수업을 진행했었을 때 다 신용어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체육 쪽은 그렇게 많이 바뀌지는 않은 것 같은데 물리치료사 쪽이나 의대 쪽은 이제 계속 신용어로 공부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필드에 계신 선생님들은 구용어에 많이 익숙하실 거예요. 근데 내가 좀 책을 보고 공부를 하고 싶으면 신용어까지 아셔야 됩니다. 근데 그 두 개 다 몰라도 돼요. 뭐만 알면? 영어만 알면 돼요. 그래서 이게 참 그렇긴 한데 왜냐면 용어를 써놓고 그 괄호하고 또 영어를 써놓거든요. 용어를 써놓고 옆에 또 영어를 따로 써놔요. 그래서 영어만 알면 크게 무리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저희는 목표가 뭐예요? 시험을 일단 보는 거잖아요? 시험을 보고 싶으시면 신용어를 무조건 아셔야 되고 영어를 무조건 아셔야 됩니다. 구용어는 살짝 몰라도 돼요. 지금 시험을 본다고 하면은 근데 내가 필드에서 또 일도 해야 돼. 필드에서 또 다른 사람들은 얘기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신용어도 아셔야 되고 구용어도 아셔야 되고 영어도 아셔야 돼요. 세 가지를 다 알아두시면 정말 좋습니다. 정말 좋아요. 제가 정말 좋다는 말은 다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플렉션, 익스텐션, 굽힘 이 면에서 이렇게 앞으로 목이 만드는 각도를 이런 식으로 굽히게 하면 각도가 줄어들게 되면 굽힘이라고 표현하게 되고요. 목의 각도 있죠? 앞에 있는 각도 각도가 이런 식으로 고개를 젖혔을 때 넓어지게, 더 많아지게 되죠. 이런 움직임들을 저희가 편 혹은 신전 영어로는 익스텐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볼게요. 이건 뭘까요? 그렇죠? 어깨의 각도가 점점점 줄어들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은 어깨 굽힘 구용어로는 견관절 굴곡 이라고 표현하고요. 영어로는 shoulder flexion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어깨가 만들어내는 각도 어깨가 있는 각도가 점점점 어떻게 해요? 점점 많아지죠? 이렇게 많아지죠? 많아지죠? 그렇죠? 이렇게 팔을 이렇게 뒤로 젖혔을 때 그럼 이건 뭐라고 해요? shoulder extension 어깨 펌 자, 구용어로는 견관절 신전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상면에서 만들어지는 움직임들은 뭐다? 굽힘과 펌 이다. 다시 시상면에서 만들어지는 움직임은 뭐다? 굽힘과 펌이다. 라는 걸 꼭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몸통도 이렇게 가상의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지금 어때요? 그렇죠? 이 면을 앞으로 긁으면서 일어나는 거고요. 자, 이 면을 어때요? 그렇죠? 이렇게 뒤로 긁으면서 일어나는 것이죠. 자, 이게 몸통 굽힘이고요. 이게 몸통 펌입니다. 넘어갈게요. 자, 이맘면입니다. 이맘면. 자, 이맘면은 자, 프론탈 플랜 혹은 코로날 플랜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맘면 혹은 관상면이라고 표현하는데 자, 이맘면은 뭐였어요? 그렇죠? 몸의 앞, 뒤를 나누는 면이었죠. 아, 이렇게. 앞, 뒤를. 이렇게. 그렇죠? 앞, 뒤를 나누는 면이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은 앞에서 봤을 때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자, 이면을 긁으면서 일어나줘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팔이 이런 식으로 들거나 내렸을 때 혹은 고개가 이런 식으로 좌우로 이런 식으로 굽힘 됐을 때. 그렇죠? 이것들이 다 어떤 거예요? 이마면에서 일어나는 움직임입니다. 자, 그래서 이 면을, 이 면을 이렇게 팔이 긁으면서 일어나잖아요. 이렇게 올렸을 때 저희는 팔이 벌림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자, 구형으로는 뭐라고 하면 자, 견관절 외전이라고 표현합니다. 외전. 반면에 팔 각도가, 이 만들어내는 각도가 이런 식으로 좁아지잖아요. 그렇죠? 이 관상면에서 그렇죠? 이것은 뭐라고 해요? 어깨 모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차렷자세. 차렷자세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어깨 모음이 다 만들어진 상태입니다. 자, 구형어로는 견관절 내전이라고 표현합니다. 영어로는 어덕션, 에이디덕션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다시. 관상면에서 이 지금 어깨 관절이 만드는 각도가 점점 커지죠. 점점 커지죠. 점점 커지죠. 그렇죠? 이거 뭐라고 해요? 그렇죠? 어깨 벌림. 자, 영어로는 에이비덕션. 왜냐하면 이 앱덕션. 영어로는 앱덕션 혹은 에이비덕션이라고 해요. 자, 약간 두 가지를 많이 표현하거든요. 왜냐하면 발음하기가 좀 어려워서 이제 영어를 하시는, 그러니까 이게 영어에서 공통적인 어떤 현상인 것 같아요. 이제 발음이 워낙 또 영어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많은 인종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사람들이 얘기를 하니까 이제 발음이 좀 잘 안 들릴 때가 있나 봐요. 그래서 에이비덕션 혹은 에이디덕션. 에이비, 에이디. 이렇게 표현하고, 실제 영어로 표현하면 앱덕션. 앱덕션 혹은 어덕션이라고 표현합니다. 앱, 앱, 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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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각도가 넓어지면서 만들어낸 것들을 어깨 벌림, 자, 견관절 외전, 앱덕션 혹은 에이비덕션. 자, 이렇게 각도가 점점 좁아지죠? 이런 뭐예요? 어깨 모음, 견관절 내전, 숄더 어덕션, 숄더 에이비덕션.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금 이거죠, 이거. 자, 움직임 면이 자, 이렇게 몸에 좌, 앞, 좌우죠, 좌우. 좌우로 이렇게 나눴을 때 지금 어떻게 돼요? 이게 이렇게 내려가죠? 이게 뭐다? 모음. 자, 이거 쭉 봐볼게요, 이것도. 자, 이것도 쭉 올라가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깨 벌림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트랜스펀스 플랜입니다. 자, 이거는 뭐예요? 그렇죠? 몸의 일부분을 그냥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가로면으로. 이렇게. 가로면을 잘랐을 때 이 가로면을 굽고 이런 움직임들이 다 뭐예요? 그래서 트랜스펀스 플랜에서 일어나는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몸턱을 딱 가운데로 잘랐어요. 그 다음에 가운데로 자르면 이렇게 회전을 할 수가 있죠. 이 면을 긁으려면. 그렇죠? 어깨도 그래요. 자, 어깨도 자, 이 어깨 있죠. 어깨도 딱 가로를 잘랐어요. 가로를 잘랐어요. 이 면을 긁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팔이 이렇게 바깥쪽으로 돌아가거나 안쪽으로 돌아가거나 그래서 이 바깥쪽으로 쭉 팔이 돌아가는 것들 있죠. 이것들을 저희가 뭐라고 하냐면 갓쪽 돌림 혹은 외회전이라고 표현합니다. 영어로는 external internal 여기다 로테이션까지 자, 이 어깨 조인트 어깨 조인트 어깨 관절을 딱 가로면으로 잘랐어요. 이 가로면에서 이 팔이 손이 몸통에 점점 가까워져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는 움직임들을 저희가 어깨 안쪽 돌림이라고 표현합니다. 구형으로는 견관절 내외전 이라고 표현하게 되고요. 영어로는 숄더 internal rotation이라고 표현합니다. 반대 이거의 반대가 뭐예요? 그렇죠. 안쪽 돌림이죠. 이 팔이 점점 저와 가까워지는 거죠. 이것도 지금 이렇게 가로면 이 면이 아니죠. 어떻게 잘라야 돼요? 제가 이렇게 잘라야 되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 면을 긁고 일어나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다 뭐다? 그렇죠. 회전 혹은 내외전 회전 이렇게 축으로 일어나는 것들 있죠. 자 지금 제 어깨 관절들은 이 축 이 축에 있는 골격들이 아니에요. 축이라고 하면은 스파인 척추입니다. 척추 척추나 경추나 이런 것들이에요. 이 축에서 일어나는 움직임들은 이 축에서 있는 가로면들은 그냥 회전이라고 표현합니다. 회전 근데 이 축에 대한 골격이 아닌 이런 사지 골격들이 있죠. 팔이나 아니면 이 허벅지 고관절이나 그렇죠. 이 엉덩관절이나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움직였을 때는 그냥 회전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이 사지들이 내 몸통과 가까워지면은 내외전 혹은 안쪽 돌림 이 사지들이 내 몸통에서 멀어질수록 이게 뭐예요? 갓쪽 돌림이라고 표현합니다. 아셨죠? 저희가 뒤에서 또 한 번 다시 말씀드리면서 얘기할 거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자 이렇게 저희가 움직임 면과 그 해당 움직임 면에서 일어나는 움직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신체 위치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얘기를 할 거예요. 신체 위치요. 그래서 해당 움직임이 일어났었을 때 해당 움직임이 어느 관절에서 움직이는지 그리고 그 관절이 다른 관절에 비해서 어디 쪽에 위치해 있는지 이런 상대적인 표현을 알기 위해선 이 용어를 꼭 아셔야 됩니다. 자 먼저 스페리얼 임페리얼 볼게요. 자 슈퍼맨 아시죠? 슈퍼맨 슈퍼맨 날아다니죠? 그렇죠? 그리고 선생님들이 이 슈퍼라고 하면은 그냥 위쪽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위쪽 반면에 이것과 반대는 임페리얼입니다. 임페리얼 아래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스페리얼 하면 지금 오른쪽 그림 한번 볼게요. 이게 뭐예요? 스페리얼이죠? 그럼 어디예요? 머리죠. 근데 발은 어때요? 임페리얼죠. 아래쪽에 있는 거죠. 상대적인 표현이에요. 이거 모두 다 상대적인 표현입니다. 지금 지금 머리와 다리만 발만 예를 들었죠. 지금 여기 오른쪽 다시 한번 볼게요. 이 손바닥은 어깨 관절에 있어서 임페리얼 위치에 있어요. 스페리얼 위치에 있어요. 임페리얼은 아래쪽에 있잖아요. 그죠? 아래쪽에 있는 거예요. 그쵸? 반면에 이 고관절 있죠? 고관절은 무릎 관절에 비해서 스페리얼 위치에 있어요. 임페리얼 위치에 있어요. 그쵸? 스페리얼 위치에 있죠. 쉽죠? 어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 근데 이게 저번에 제가 이런 얘기 했다가 한 번 됐던 혼난 적이 있어가지고 모르시면 선생님들이 찾아보셔야 돼요. 꼭 아셨죠? 자 근데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있고요. 자 크레니얼 이라는 것도 있고 코우달 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자 크레니얼은 뭐냐면 저희가 머리뼈를 크레니얼 본이라고 합니다. 크레니얼 본 머리뼈 아 그래서 이거는 이게 뭐예요? 그쵸? 이게 위쪽이라는 거예요. 머리 쪽이 코우달은 꼬리 쪽이라는 뜻입니다. 이것도 스페리어랑 인페리어랑 거의 비슷한 단어로 쓰여요. 근데 요새 나오는 서적들 보면 외국 원서들 같은 거 보면 이런 말 잘 크게 안 씁니다. 이런 말 많이 안 써요. 정말 가끔 가끔 하나 있습니다. 옛날 서적들 가끔 써요. 근데 요새는 잘 안 씁니다. 선생님들이 시험을 보신다 라고 하면 이렇게만 아십니다. 스페리어 인페리어 이렇게 위쪽이 혹은 아래쪽이 이런 식으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엔테리어랑 포스테리어도 있습니다. 엔테리어 포스테리어 지금 스페리어랑 인페리어는 위치죠 위치 상하 위치죠. 자 엔테리어 포스테리어는 지금 옆으로 봤을 때 옆으로 봤을 때 자 앞쪽 앞쪽에 있는 걸 저희가 표현했을 때 엔테리어라는 말을 쓰게 되고요. 뒤쪽에 있는 걸 표현했을 때 뭐가 어떤 말을 써요? 포스테리어 자 지금 제 얼굴 한 번 볼게요. 지금 제 코가 귀에 있어서 엔테리어한 포지션에 있어요. 아니면 포스테리어한 포지션에 있어요. 그쵸? 제 귀보다 코가 더 앞에 있으니까 제 코는 이 귀에 비해서 엔테리어한 포지션에 있을 거예요. 앞쪽에 위치하잖아요. 그쵸? 이건더 이거. 자 그 다음에 제 입술 한 번 볼게요. 자 입술 말고 여기 뒤에 이 턱날을 볼게요. 이 턱날은 입술에 비해서 엔테리어한 포지션에 있어요. 포스테리어한 포지션에 있어요. 그쵸? 뒤쪽에 있죠. 어 이겁니다 이거. 자 같은 말로 돌살 그 다음에 벤트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앞쪽이라는 말과 같은 뜻은 이거는 앞쪽 이거 이게 벤트랄 이걸 뭐냐면 배 쪽이란 말입니다. 배 배 어디 있어요? 배 옆에서 봤을 때 배 앞에 있죠. 같은 용어로 쓰는 거예요. 반면에 등쪽은 어디요? 등 뒤에 있잖아요. 그쵸? 같은 말로 돌살 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제 코는 이 귀에 있어서 벤트랄 위치에 있어요? 아니면 돌살한 포지션에 있어요? 그쵸? 벤트랄 쪽에 위치해 있으죠? 그쵸? 배 쪽에 있어요. 반면에 이제 이 턱날은 이에 비해서 어떤 위치에 있어요? 벤트랄 위치에요? 돌살적인 위치에요? 그쵸? 등쪽에 있는 거죠. 등쪽에 근데 요거는 생각보다 많이 써요. 선생님들. 이 크레이뉴얼, 코달은 그렇게 많이 안 쓰는데 전 이거 좀 많이 봤어요. 돌살이랑 벤트랄. 선생님들 이거는 상식으로 좀 알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식으로. 아셨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런 연습을 좀 해보셔야 돼요. 해박적 위치를 봤었을 때 내 지금 어깨는 다리에 비해서 스페러한 위치에 있나? 인페러한 위치에 있나? 이런 거 고민해 보셔야 되고 내 눈썹은 내 뒤에 있는 목뼈에 비해서 엔티랄 포지션에 있나? 혹은 벤트랄 포지션에 있나? 돌살적인 포지션 혹은 포스트랄 포지션에 위치해 있나? 이거를 좀 선생님들이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나중에 선생님들이 기능 해박이나 좀 더 고급 단계의 해박을 배우셨을 때 이런 용어들이 엄청 많이 나올 거예요. 특히 영어로는 꼭 아셔야 됩니다. 선생님들. 그 다음에 미디얼, 레터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 한번 볼게요. 미디얼 가운데에 저희가 이 인체에 뭐가 있죠? 그쵸. 스파인 있습니다. 스파인 척주 가 있어요. 척추 척주랑 척추랑은 다른 거예요. 선생님들 척추들이 쌓여서 척주가 됩니다. 척주 주가 기둥주자예요. 기둥주자 이거 맞나? 이건가? 이거 맞을 거예요. 기둥주자 있어요. 기둥주자 척추들이 이렇게 쌓여서 척주가 되는 겁니다. 아셨죠? 이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오른쪽 그림 보면 척추 쪽에 가까워지는 거 있죠? 척추 쪽에 이 척추 척추 쪽에 그리고 척추 쪽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저희가 어떤 표현을 써요? 미디얼한 포지션에 있구나 라고 씁니다. 미디얼한 포지션 반면에 척주 쪽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저희는 뭐라고 해요? 레터럴 갓 쪽의 포지션에 있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지금 제 정면에서 봤었을 때 이 쇄골 있죠? 이 쇄골 쇄골은 어깨 끝에 비해서 미디얼한 포지션에 있어요. 레터럴한 포지션에 있어요. 그쵸? 쇄골은 이 척주랑 더 가깝죠? 어깨 끝보다 그러니까 좀 더 안쪽에 혹은 내 측의 혹은 미디얼한 포지션에 있을 겁니다. 반대로 자 어 반대로 제 이렇게 팔을 이렇게 뻗어볼게요. 자 제 팔꿈치는 제 이 쇄골에 비해서 좀 더 미디얼한 포지션에 있어요? 아니면 레터럴한 포지션에 있어요? 그쵸? 제 척주에 있어서 팔꿈치가 더 멀죠. 이 쇄골보다 좀 더 바깥쪽에 있어요. 그래서 제 팔꿈치는 쇄골에 비해서 좀 더 가쪽에 혹은 구형으로는 외측의 바깥 외자 써서 영어로는 레터럴한 포지션에 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네 이렇게 선생님들이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프로ximal 디지털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 선생님들이 이거랑 스페리어랑 임페리랑 헷갈릴 수도 있어요. 자 몸의 가운데에다 점을 하나 찍어볼게요. 이런 식으로 몸 가운데 가운데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저희는 몸쪽의 proximal 혹은 근위의 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 힙조인트 고관절 있죠? 고관절은 이 발목에 비해서 발목에 비해서 스페리어란 위치에 있죠? 위쪽에 있죠? 그러면서 또 어떤 위치에 있어요? proximal한 위치에 있어요. 몸쪽에 있어요. 자 제가 한번 이렇게 좀 표현을 해볼게요. 이 초록색 한번 볼게요. 초록색 자 이 A가 B에 비해서 조금 더 스페리어란 위치에 있죠? 근데 B에 비해선 어때요? 근데 이 가운데 점에 비해선 B보다 조금 더 어때요? 좀 더 먼 쪽에 디스탈 혹은 원위의 포지션에 위치해 있어요. 반면에 이 가운데 점에 비해서 B는 어때요? 좀 더 proximal 몸쪽의 혹은 근위의 포지션에 있습니다. 반면에 자 이 분홍색 한번 볼게요. 분홍색 자 A다시는 B다시보다 이 점에 대해서 조금 더 그렇죠 몸쪽에 proximal 혹은 근위의 포지션에 있습니다. 자 근데 이 A다시는 B다시에 비해서 좀 더 스페리어란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점이 다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헷갈리지 말아야 돼요. 이 proximal과 디스탈은 기준이 어디예요? 몸 가운데 몸 가운데 스페리어로 인페러는 뭐가 기준이에요? 몸 가운데가 기준이 아니라 이 A랑 B 두 구조물 간의 위치를 표현할 때 쓰는 거예요. 아셨죠? proximal, 디스탈은 몸 가운데가 기준인 거고 스페리어, 인페러는 그 두 가지 구조물들에 대한 상대적인 위치를 표현할 때 쓰는 겁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자 그래서 좀 더 이 몸 가운데 쪽에 있을 때 저희는 proximal 혹은 디스탈을 쓰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저희가 다시 한번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이 이 자 파란색이 있고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초록색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분홍색이 있어서 좀 더 디스탈한 쪽은 뭐예요? 좀 더 먼 쪽에 있는 게 뭐고요? 좀 더 원인이 있는 게 뭐예요? 그렇죠. 파란색이죠. 한번 더 자 어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이렇게 있고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자 초록색과 노란색 중에 좀 더 proximal 한 쪽에 있는 건 뭘까요? 그쵸. 요거죠. 요거. 조금 더 몸통에 가깝게 위치한 게 뭐예요? 몸통 가운데에 가깝게 위치한 게 뭐예요? 그쵸. 초록색이죠. 이런 식으로 몸 가운데 기준으로 선생님들이 평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자 이거는 약간 엔테리어랑 포스테이어 아까 앞에랑 뒤 이거랑 비슷해요. 비슷한데 하지만 조금 더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슈퍼피셜과 딥이에요. 슈퍼피셜은 얕은 거고요. 자 딥은 깊은 겁니다. 그래서 구형어로는 표면 혹은 심부라는 말을 써요. 자 이거는 자 선생님들 피부 생각하십니다. 피부랑 심장 자 피부는 심장에 비해서 조금 더 슈퍼피셜한 위치에 있어요. 아니면은 딥한 위치에 있어요. 심장과 비교했을 때 얕은 쪽에 있죠. 슈퍼피셜한 쪽에 있죠. 표면에 위치에 있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자 이렇게 한 번 더 표현해 볼게요. 자 그 다음에 근육이 있고 뼈가 있어요. 자 뼈는 근육에 비해서 조금 더 어떤 포지션에 위치해 있죠? 그렇죠. 가장 근육이 있고 뼈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눴었을 때 뼈는 근육이 비해 약간 더 딥한 포지션에 위치해 있다. 깊은 포지션에 위치해 있다. 심부에 위치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준점이 뭐예요? 이 둘 간의 상대적인 위치에 부과한 겁니다. 아셨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위치에 대한 내용만 진행을 할 거예요. 다시 한 번 선생님들 지금 하셔야 될 건 뭐예요? 위치에 대해서 한 번 더 공부를 해보시고 듣고 끝이 아닙니다. 선생님들 한 번 선생님들이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고민을 해보시고 아 그럼 이건 뭘까? 이 위치는 이 관절은 어떤 관절에 비해서 좀 더 엔테리어? 포스테리어? 아니면 뭐 디스탄? 프록시마? 어떤 위치에 있을까? 이거를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뇌과학을 조금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냥 강의를 듣고 청취하는 것들 있죠? 이것들은 학습이 안 됩니다. 다시 한 번 선생님들이 장기교육에 저장을 하려면 리뷰 다시 청취하고 다시 듣는 걸 떠나서 선생님들이 다시 한 번 회상이라는 작업을 거치셔야 돼요. 아 저번에 이걸 못 들었지? 보지 않고 이 위치의 포지션에 움직임 면이 뭐가 있었지? 그리고 움직임 면에서 또 어떤 움직임들이 일어났고 위치를 표현했을 때 어떤 위치들이 있었지? 엔테리어 포스테리어? 그 다음에 돌살? 벤트랄? 이런 것도 있었고 이런 식으로 회상하는 작업을 한 번 거쳐주셔야지만 그것들이 장기교육으로 넘어가서 선생님들이 조금 더 이 기억들이 오래 남게 되는 겁니다. 지식들이. 다시 복습하기 위해서 리뷰 다시 한 번 재시청을 하거나 선생님들이 필기했던 걸 다시 보는 것들은 장기교육에 그렇게 큰 어떤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다음 강의 때는 이제 움직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갈 거고요. 움직임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겁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한 번 다시 회상해보시고 꼭 열심히 공부하시죠. 화이팅!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해물 고생하셨습니다. 취 Stein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어떻게 거의입니다. Notice